자 오늘은 시금치와 리코타 제주로 속을 넣은 이태리 만두에 라비올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예전에 뉴욕 레스토랑에서 에피타이저로 먹어봤었는데 기억을 떠올려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런 낭만 요리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팬에 볶은 시금치와 베이컨은 체에 걸러서 최대한 수분을 제거하고 요리에 참가하면 더욱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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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라비올리소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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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